고모고모 삐스떡 기업 세컨드 업데... 피씨씨씨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 김찬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새로 돌아온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원피스러 캐릭터인데 저번에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냐? 저희가 업데이트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때 해보고 밸런스를 좀 보고 업데이트 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투구를 좀 추가시켰고요 그리고 상자 가격을 낮췄습니다 낮추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흑이오서 재고렌터 호박 이제 건초돔비 4개를 추가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어 저번에 너무 안나와서 어쩔수 추가시켰고 그리고 요거는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맵이 좀 추가되는데 이 맵을 좀 보러갑시다 아 정말 끊어집니다 저거이가 필땀 흘려 만든 맵입니다 자 일단은 대다이언맵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맵과 자 두번째는 사막의 맵 자 세번째는 저울왕국맵 이렇게 해서 세가지 맵을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번에 했을때 맵이 자꾸 파괴되서 어 저희가 그 좀 힘든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건초더미를 짜악! 하고 없앴죠 깔끔하죠 그럼 진행합시다 자 게임모드 풀어주시고 자 챙깁시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패기를 좀 많이 추가시켜서 저 왜 곡기가 64개죠? 흐흐흫 흐흫흫흐흫 기득이래요 자 패기는 나중에 챙겨주세요 그냥 네 예 예 그리고 갑시다 자 자, 저부터 한번 갈까요? 깔끔해 깔끔해 자, 보여드릴께 있습니다 섹시 베리 하아! 오오! 갤드 아, 고양이 쓰레기죠? 자, 보여드릴께요 헛 아니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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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침만들어 싫어 너도 한번 죽어야돼 TV 좋았어 시, 쓰레기통 바꿨습니다 오오워 뭐야 이거? 은퇴 야啥 야 뭐야 이거? 시끄러워 시끄러워 오樵, 죽는거 봐, 개멋써 나무검으로 다 되찍이게 해주겠어요 나의 경험치가 되어라 ну게요 꼬루루루루룰라라라라라라 꼬루루루루룰라라고 꼬루루루루룃 꼬루루루루루룰라라 꼬루루루룰라라 앗싸 안장뒀다 안장 혼자 캐시면 어떻 synth Rh 좀비 celle.... 좀비êu Nous십 잡고 있는데 어디에 계세요? 으쯧 뭐야 뭐야 어이 철건 하으리 하으리 니코디콘이 같은 놈들 자 좀비국이다 자 님 문 떴어요 안장뒀어요? 개그럽네 저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컨트롤 우어어어 세 번째 게이드 뭐야 뭐해 비교마 아야 뭐하냐 이에앗 와 인성보소 인성이 대박이야 자 스폰지밥 나왔고 자 28개 오 나이스 오 21 와 썬나니 어 우와 중간 나 잡고싶게 오케이 오케이 개멋있어 개멋있어 잡고있어봐 난 깔고있을게 으앗 창 우와 근데 저 왜 스킨이 죽으면 자꾸 스티븐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왜이렇게 어? 넌 괜찮아보인데 나는 스티븐 나 스티븐으로 보이냐? 왜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저 어 미치겠네 자 25개 헥 다이어 헥 금 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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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TNT 있어 TNT 있어 자 22개 오 야 헐 개좋아 이거 먹어봐 니 인생이 써있어 오 나이스 피라미드 저거 이미 있는데 럭키 피라미드 오 어 뭐야 어 야 마녀 야 마녀 야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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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세요 오케 나이스 잡았어요 저는 컨트롤이 개 어지기 때문에 죽산했습니다 야 범수TV짱님께서 병띠 땅띠 띠라고 하시는데 네 됐고요 자 20개 자 아 아 벌써부터 이게 찼어 아 슬라임까지 아 슬라임까지 아 슬라임까지 아이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는댓이야 오 해군이요 슬라임에 멀리쳐주세요 해군이요 거기 슬라임있는데 해군이요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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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 왜 흐하하 저기요 저 타이버 없거든요 해군이요 어 날아져라 됐다 어 너 진짜 왜 이러냐 왜요 너무 안좋은게 나와 옳게 버리고 어 나쁘지않다는 자 알려드릴게 오! 아 좀 먹지마세요 진짜 임상 임상 인성 인성 조인성 버릴게 오! TNT다 아 건추덤미 왜 쓸만합니다 왜냐면 은 이제 건추덤미가 추가가 되서 알고 있어요 에? 아 닌 말구요 여기 님한테 말했어요 여기 관종님하 관종같이 생겨가지고 으아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뭐야 여기 죽냐 어 내 다이아블록 흐흫흫흫 자아 아이템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버렸냐 네? 아이템 누가 이렇게 많이 버렸냐 아 다이아딸 아 낭떠러지 아니었어? 흐흐흐흫 많이 드세요 이제 물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건가? 제가 선물 밀어드릴게요 선물 좀 금지막한 선물인데 맘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맘에 들어 아 맘에 들어요? 이거 왜 안떨어지죠? 좀 떨어지지 생각을 덩치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야 치킨 결정어 치킨 날아와서 들어왔어 어 미안 왜 안나 일로와 너 어딨는데 물이 짤네 어 물짤네 짤네 자 14개 14개 아 저기요? 저한테 왜 보세요 어우 무섭게 시리 자 일부 한번 깨보세요 아 4대4에요? 와 몽샤워 와아 와 센스봐 오와아 와 내가 좀비 안죽었어? 어흫 자 14개 오 1챙지 테이블 좀비 안죽었어? 자 13개 감자쌋 좀비게 많녀 이게 오 갓바 나왔다 좀비가 두마리 아 2 거의좀비가? 남집님도 없으면 되죠 이름 한번 까봤보세요 니 몇개 잡았어요? 나 12개 딱 millennia 오 개좀비장 나오네 우어옸어 오 지금 오아아cyj 욥으으으 뭐야왜이래고 이거하면 안되겠다 하하하하 죽여ko 죽여 완전 잡아드려요? 저는 럭키스워드로 몽아지를 뜯어주죠 어디갔어 왜죽여 내 여자친구야 내꺼 18개 아 쓰레기 오오 야 아님 저 토르 오너스요 어때요 어때요 저 리소스 팩 때문에 옷이 토로로 보여요 아 철개인데? 철가보신대? 벗어야지 리소스 빼겠습니다 자 황금상을 쓰면 안되요 알죠? 저번화에서 제가 몰랐는데 저 인성 쓰레기가 황금상을 썼던거였어요 맞죠 아니 안 써도 자 황금상을 그때 한번밖에 안쌌어더라 아니 그니까 한 번이 커짜리 아니에요 3판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판이 이긴건데 그거 써서 하 뭔소리야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니까 한 번 써가지고 이긴거잖아 아니 딜을 넣는데 피가 차 나는 뭐지? 했더니 딜을 넣었거든요 피가 금방 차길래 나는 아 약하나? 했는데 황금사과를 먹었던거였어요 이야 그때 네가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철가 옳지 아 다시 해봐요 자 4개 저 4개 남았거든요 자 님 몇개 남았어요 아 3개 자 빠른 스피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박이다 빠른 스피드로 캐줍시다 나이스 다이아 빨리 맞잠을 떠오고싶어서 다이아 그럼 아 드래곤알 여기서는 드래곤알이 쓰레기죠 그쵸 드래곤알은 지금 여기서는 쓰레기 근데 정작 히어로 럭키벨트 이런거 할때는 절대 안되네 그니깐요 개웃기 자 끝됐고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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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네 이제 거기다 이제 뭐 남았죠? 베리 럭키블럭이랑 이제 나오는데 그쵸? 이게 제 운이 오늘 좀 좋아서 어 어디요? 아마 베리 저 여기있어요 아님 떨어지는 곳에 찾았어 찾았어 아마 베리 럭키블럭에서 좋은거 나옵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얼럭키블럭에서 좋은게 나옵니다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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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순차니 문전 오 개이디 오 야 저기 먹을래? 내가 꺼내줄게 이거 먹어 뭐야 아 뭐야 평화로움이야? 네 개이디 더있지 아 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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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디아 개이디아 이해 졸렸지 나들 야 그 밑에 양떼서 보거어줄게 보거야 저는 이제 템을 좀 맞춰보십니다 아아 이었속 야 어떻게 이었속이 여기나오냐 다섯개 야 찌르 일로와봐 자 네개 어디 저 왜 저 왜 블럭이 안사지죠 큰일났어요 님 와서 세보세요 사지나 봐봐 사죠? 바껴? 바껴? 난 뭐지? 나 레고렌다 나갔다올께요 내가 오리인거같아 나갔다오면 되겠죠 곤초도 곤초도 여덟개가 있으니까 왜 안되지? 어? 나 안바끼는데? 곤초로는 안바끼지? 어 다른건 몇개인데 몇개 또 안바끼고치? 이제 오리인거 같거든요? 쟤 빨리 고추심 되죠 자 비켜보세요 딱딱딱딱 이 반댄가? 반댄 아니잖아 그치? 응 반댄 아니지 나온건 되니까 어? 왜 안되지? 그럼 게임몬드에서 꺼내서 버리세요 있는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버리고 다섯개 그니까 블럭 한개 다섯개 그리고 어 블럭 한개는 다섯개밖에 없네요 저는 흠 너 왜이렇게 거지냐? 검초더미가 에메랄드 두개인가? 음 검초더미가 에메랄드 두개일거에요 그리고 이거라 어이 미안해 왜요? 아뇨 다섯개 주고 이걸 버립니다 음 음 저는 된거 같네요 어차피 이거는 못쓰기 때문에 어어 그리고 이건 되나? 아 다이아치고는 된다 이런거는 상점만 좀 안되는거나봐 됐고 오케이 열다섯개 어 잠시만 만들필요 없네 어 난 다이아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쵸? 나도 다이아 많은데 그쵸? 그쵸? 나무가 없을뿐이지 진호가 다 나무를 키우면은 어떻게 해 내가 으흠 어 나무를 만들어야되네 나무적이네 좋은생각이네 헉 진호님 일단 원피스모드 일단 원글라면 위기핵률이 낮아져요 아 그래요? 아 뭐하세요 좀 아 빨리 만들어 아 이거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 네개로 만드는거야 뭔소리야 와 이게 막 초본데요? 어 진심 소름 뭐 있었지나 이미 와 마크 허서로있네 좋아 투구에다가 오케이 완성 아직 만들고 오케이 개이득 당 당 만들고 이거 딱맞네요 다행히도 그리고 열쇠를 사줘야되요 어 열쇠도 필습니다 아 네 이것도 양 이거 좀 오류 걸렸거든요 여기도 꺼내세요 게임을 쓰셔야죠 예 이래서 뭐 열쇠? 열쇠? 네 열쇠 꺼내시는데나 전 안 꺼내시는데 그럼 저는 따로 끊을게요 열다섯개였으니까 여러분들 열다섯개였잖아요 어 어 일단 다섯개를 뺍시다 다섯개를 빼고 어 열쇠를 끊어줘야되요 열쇠를 야 뭐야 왜 왔다 열쇠를 끊어주고 그 다음에 네 다이아몬드랑 에메랄드랑 안 바꿔지는데 다이아몬드랑 에메랄드랑 안 바꿔지는데 이거 오류에요 지금 그게 어 박스를 어떻게 끊을거냐면은 이거 두 이거 하나 이거 두개 이거 하나 이렇게 합시다 이거 세개 2 4 6 하나 하나 합시다 이럴때 열다섯개를 꺼내면되는거지 형아 하나 둘 셋 얘 안써요 그리고 그니까 2 4 6 아 미친 한개 썼다 아 나 이걸 나왔어 여러분들 이게 뭔 인형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하나 둘 셋 세개 3 1 금이랑 이거 하나면은 끝 끝이죠 그러면은 저는 그건 끝이니까 이제 에메랄드버리고 아니 나 왜 이거 나오냐 자 그럼 박스 하나 섞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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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게이드 어! 아 왜이야 오늘 왜이래 왜이래 왜왜 아 왜그래 아 장자 너무 많이 샀나 님 어 님 저 오늘 못 이겨요 왜 저 그 불자조렙이나 아니요? 그런것도 있어? 예 마르코 이거 마르코 열매 아닌가요 여러분들 토 이거 아닌가요 마르코 이거 뭔 열매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뭔 열매에요 게임모드 쓰고 있네 세개 버리지 두개 버리면 되지 두개 버리고 아 맞습니까? 이거는 뭐야 요키요키 요키요키 카마쿠라 요키라비 왜요 우유가 파나요 저기가 야 우유 만약 우리 우유 판나지 않았냐 어 우유 넣냐? 안 넣었어요 아 뭐 똑같은 열매가 세개나 나와 아 저도 지금 두개라 하나나라 지금 고미되거든요 뭐하지 아 뭐하지 님 열매 뭐 나왔어요 저요? 에리베리 열매라 예 수나? 네? 수나수나 열매? 저는 고무고무 열매라 고로고루 열매라고 하루하루 열매? 다 뭐야 이걸 아니 영어를 이 곤 이제 제가 한번 영어를 해볼게요 곤 곤 노미 아 맞는거 같아요 아 첫번째거 먹으라고요? 아 네 두번째것도 먹고싶은데 솔직히 주인공 느낌 한번 나게 괜찮지 않을까요? 아 님 뭐할거에요 빨리 말하세요 밸런스 맞춰서 합시다 솔직히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럼 저는 이거 그러면 열매를 선택하자 응? 라운드 끝나고 다른 열매를 먹으시다 하자 그러면은 어 그럴까? 괜찮지? 그거 괜찮지 않냐? 어차피 똑깍이 기자르니까 어 그 열문을 이렇게 할게 그냥 야 하키 찾기야 하키 하나씩 맞춰야 되는거 알지? 응 떨어지면 죽음 없어지니까 그게 낫죠 다리 그러면은 그게 낫죠 예 아 안된다 네 그러면은 그 우리 메인 이미지에 그치? 어? 메인 이미지에 그럼 3개 넣어내네 어 그렇구만 아 이거 베리베리 열매가 뭐야 그러면 저는 인테리에 쳐봐야겠다 치고 올게요 자 베리베리 열매 아 치는게 어딨습니까 모르는 상태에 있어야죠 아 그래요? 예 날라 들어오세요 그 누구야 시청자들이 알려주지 않았나? 아 저는 제가 딱히 알았잖아요 아 그러면 저는 안 돼 솔직히 이거 하면 좀 밸런스 붕괴 될거 같아요 게임 자체가 왜냐면은 그러면 저는 뭐 지금 못 먹을거에요 베리베리 열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불사조 먹겠습니다 불사조가 더 그게 아닌가요? 아 왜요? 왜요? 더 사기 아닌가 그게? 아 그럴까요? 날아다니고 그런거 아냐? 알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주인공 루피가 되겠습니다 간다! 꿀꺼! 저 먹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어요 잠시만요 이거 뭐야 잠깐만 귀여워 이거 개혁규어 이거 이게 뭔데여 으흐흐흐흐흫 어딨어 뭔데? 으흑 뿜박 그치여? 흐흐흐흫 여구면 시작할까요? 아 뭐야 준비 여가지요 준비 3번정질 준비 츄요 자 어 뭐야 끝이요? 하나요? 어 이거 하나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세컨더 안아프지 고무고무 삐따 안아쁘지 뭐야 아 고무고무 세컨드 이거구나 기어 세컨드 뭐 이리와 야 너 물에 빠지면 안된다 아 스가샹쓰는다 야 너 게임머드 같은데 어 그래? 고무고무 야 나와 야 사람이 대짜이므데 야 너 지금 맵을 맵을 부디면 어떻게 해 야 뭐 사랑해 무적이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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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복 저기요 야 세컨드 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으악 도봉 혜호 와 좆네 이거 아 미친 게임은 서간에 나가야겠다 이야 사기네 뭐야 이거 아닌데? 아 제가 지금 마르코엠이라고 해서 다른거 먹어봤거든요? 마르코엠에서? 마르코엠가 아닌데?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거 열매 재미가 없다 이 열매는 하여튼 오늘 밈 잘못이니까 자 두번째 스테이지로 넘어졌어요 아 하키 안챙겼구나 아 다름에 못씁니다 사막이지 이제 고무고무 PS2 이 고무고무 카운터네 이 아이템이 따보니까 아 열받네 고무고무 카운터야 아 저 보호막이 사기네 야 보호막 뒤에서 쓰지마봐 보호막 이게 밖에 없는데 그건 뭐있어 아니 보호막 아니 맵 뒤에서 맵이 뚫렸어 아까 어 자 준비 자 준비하시고 준비 됐습니까? 네 어디계세요 준비 자 두번째 메일에서 합니다 준비 시작 아야 소린장이 찔러 미친네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계세요 고무고무 기어세컨더 고무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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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네? 끄내세요 그 게임모드에서 아 진짜 죽어가지고 사라졌다 확실히 승찬이랑 저랑 클라스 사이가 나죠 저는 원래 PVP 장인이었고 아 내 열매가 얼마나 안좋은지 아냐 니가? 응? 내 열매가 얼마나 안좋은지 아냐고 어 사람들이 사기라는데? 이게 뭐가 사기야 막는거 밖에 없구만 아니 아까처럼 뒤에 들어가서 그냥 막으면 되잖아 근데 솔직히 지금 루피가 그거야 나 공격을 못해 기어세컨드 때문에 제가 점프해서 지금 님이 카운터지 그쵸 카운터라도 내가 거의 뒤에 숨어있으면 나도 공격을 못해 아니 뭐 그래요 사람들이 보호막 좋다는데요? 자 님 발 들어오세요 잠깐만 나왔고 아 여깄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판인가요 갑니다 마지막팟 10대1 아 아 예상이라구요 눈의 매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오세요 보호막만 좋지 다른건 안좋아요 진짜 아 열매가 한개인가요? 네 입력이? 입력이 이거 하나에요 음 님의 오늘 운이에요 자 그럼 님이 끝에 계시고 준비 바로 시작할까요? 네 준비 시작 잠깐만 잠깐만 그래요 됐다 시작합니다 어 어어 그냥 님은 그냥 귀여워 세컨드 어어 짜 어우 어우 어어 어어 막아 막아 그걸 막아 귀여워 세컨드 결혼 ust 어딜익겔 나 어딜깔 여기있지 arberast half inn ㅋ 아아 쓰찹쟈아 오우 이 새끼 포벅은 개박이네 얏! 고고고봉 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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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겠어 기어가 거의 오우 이정도가 되구나 일로와 일로와 얏! ㅈ 좀 피없어 고고고고고고.. 아이고 박았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다 자따따 어어어어어 잠시만 도움배래 아니 님들 이거하나 야 으아앍 이루 와 이루 와 이루 와 으어어어어어어 어 왜이렇게 세해 잠깐만 어... 나 새로운 능력 안 안했어 잠깐만 뭐야 아니, 오지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우, 이루와 이루와 기아 세컨드 가자 쯔우 자식아 니모 여기 못 올라오잖아요 자식 어떻게 올라가지 하아잉 잠깐만 재 재 재 재 재 룩 달았어 오우씨 좀 와 와와와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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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털린 와 들어와 으씨 짱 파 캡보더 짱 캡보더 짱 캡보더 야 치사하게 하지마라 앙! 기어 세컨도 마이오 와 기어세컨드의 파워 개어졌다 아아 이거지 네? 님 새로운 능력이 뭔데요? 보호막이 이거 보호막 하나밖에 없어 근데 뭔 소리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승님이다 저번에 비참하게 졌는데 저의 모든 방송 제가 이거를 워피스 버튼을 좀 공부했거든요? 이거죠 아니 기어세컨드가 개졌네 아 아까 공룡여고 믿었거든요?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꿀잭 컨텐츠 럭키벨트 원피스 럭키벨트 승리는 지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파이팅 이렇게 해서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